좋아요, 구독 오늘 어떤 이슈에 집중해서 만세석을 해봐야 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글로벌 이슈에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어제 많이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 국제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었죠. 국제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조금 전에 10시 30분에 발표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수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국제 유가, 3대 국제 유가가 있어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서부 텍사스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외 선물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이 서부 텍사스유예요. 보통 크루드 오일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WTI라고도 해요. 이 서부 텍사스유는 미국, 뉴욕 상업 거래소 선물로도 거래를 할 수가 있고 현물로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서부 텍사스유.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는 미국과 캐나다 인근에서 채취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상 서부 텍사스유만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영국, 런던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브랜트유. 대체적으로 우리가 매스컴에 뉴스라든가 이런 게 보게 되면 서부 텍사스유가 얼마다, 크루드 오일이 얼마다, 브랜트유가 얼마다. 이 두 가지는 꼭 뉴스에서 설명을 하죠. 보통 그래서 브랜트유는 영국, 런던 선물 거래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외 선물 거래할 때는 브랜트유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에 선물 시장도 있고 현물 시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물 같은 경우는 브랜트유는 영국 석유 거래소가 별도로 또 있어요. 거기에서 현물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갖다 쓰는 데가 두바이유가 되겠죠.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중동권하고 싱가포르에서 거래가 되는데 두바이유는 선물 거래가 없어요. 무조건 현물 거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두바이유에서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제2차 가공을 하고 국내 온유로 쓰는데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통 중동권에서 채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국제 유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 이건 서부 텍사스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많이들 물리신 분들 많고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러냐면 낙폭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어느 정도는 먹겠지 하고 매수로 들어가셔가지고 손실이 나신 분들이 계시는데 왜 그럼 떨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결국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유가라는 것은 어떻게 가격이 만들어지냐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예를 들어서 공급이라고 하면 이 원유 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급이 너무 많아. 과도하게 공급이 많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만약에 오펙에서 야 감산하자. 일심 동체. 우리 내일부터 너 뭐 예를 들어서 사우디 너네 하루에 몇백만 벨러 줄여.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 이렇게 해서 러시아 너네도 줄여 해서 이렇게 일심 동체로 가격을 감산하는 채군량을 감산하는 조치가 나오면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이렇듯이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수요가 있어요. 공급은 적정하게 공급이 되는데 수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안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또 올라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듯이 어떤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지금 현재는 수요가 문제예요. 수요가 지금 현재 원유를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이 수요층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어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첫 번째, 이제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수출 무역적자가 계속해서 지금 깊게 가고 있고 앞으로 미국이 아마 경제 침체의 늪에 좀 빠질 것이다. 길게 보는 사람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제 침체가 올 것이다. 또 짧게 보는 사람들은 내년 1분기 정도에 그냥 잠깐 경제 침체가 반짝 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데 어찌 됐든 간에 경제 침체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중국 경제, 여러분들 뉴스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 A1을 안정적인 데에서 부정적으로 했어요. 그만큼 중국 경제도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 안 좋고 미국 경제 안 좋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수요인 측면에서 좀 가격이 빠지는 큰 요인이 발동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유 재고량이 발표가 됐어요. 원유 재고량이 발표가 됐는데 원유 재고가 463만 배를 감수를 했어요. 공급 측면에서 원유 전체 463만 배를 감수를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올라야겠죠. 그런데 희발유 재고가 542만 배를 급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희발유를 많이 안 쓰는 거예요. 사실 어떤 글로벌에서 경기가 침체가 됐느냐, 지금 회복이냐, 화랑이냐. 이걸 볼 수가 있는 건 희발유 소비를 보는 겁니다. 사실상 원유에 공장에서 돌리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게 교통량이에요. 사실상 전 세계에서 교통으로 인해가지고 원유를 가장 많이 소비를 합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석탄이나 전기로 많이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난방유도 천연가스 이런 걸 쓰지 원유 직접 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생각을 하실 게 원유를 하면 일단 교통량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기가 좋고 그러면 여행도 가죠. 유럽 같은 경우는 차로 그냥 유럽을 다 휘젓고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름을 떼죠. 그런데 유럽의 어떠한 휴가 시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희발유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재고량이 쌓일 수밖에 없죠. 이런 측면에서 어제 원유가 많이 하락을 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유 시장이 어제 왜 그렇게 떨어졌는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어디 가서 원유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발표가 됐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어제죠. 어제가, 아니 내일이죠. 내일 비농업 취업자 수 발표를 합니다. 10시 반에. 비농업 취업자 수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실업수당 청구건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농업 취업자 수는 매달 하죠.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10시 반. 이때가 비농업 취업자 수 발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4주 동안에 실업수당 청구건수. 그러니까 얼만큼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자를 보면 고용 부분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그리프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 그러니까 실업자가 계속 줄었어요. 실업자가 줄은 건 뭐예요? 고용이 탄탄하다는 거죠. 고용이 탄탄하다는 건 뭡니까? 소비, 물가 이런 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고용하고.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뭐 뭡니까?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업률이 낮다.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경기가 좋다는 것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빨갛게 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4주 실업수당 청구건수 평균이 지금 살짝 올라가고 있죠.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뭐냐? 이제 미국의 지금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 어떠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비농업 취업자 수도 당연하게 취업한 사람들이 적을 것이다. 왜?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고용이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상승적으로 무게가 가고 내일 비농업 취업자 수 발표가 나면 아무래도 고용이 안 좋게 나오겠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예측치 22만 2천 명. 22만 2천 명이 실업을 했을 거다. 그런데 사실상 발표는 22만 명.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주일 거고요. 일주일 것만 봐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2만 명이 덜 잘린 겁니다. 이 하단에 이 지표로 보면 그러니까 좋은 건데 우리가 4주로 본다고 하면 거의 지금 더 늘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22만 2천 5백에서 22만 7천 5백으로 지금 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일 비농업 취업자 수도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너무net고 Marte에 계신 분야가 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